어제 여수산단 내 금호 TNL 화재로 크게 다친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수 소방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불이 난 공장의 내부 집진기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고 밖으로 분출된 불꽃의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부산의 화상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